아 지금 방금 삼키도 하고 오면서 집 옆에 텃밭에서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를 한 주먹 따고 깻잎도 좀 따고 풋고추도 좀 따고 가지도 좀 따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. 아 신선해서 쌈장에 찍어 먹으니까 고추가 너무 맛있어요. 이랬던 입맛이 다시 돌아오네요. 토마토도 아주 신선하죠. 깻잎도 아주 신선해요. 깻잎하고 토마토, 풋고추 이것은 대추토마토라 과육이 단단해요. 그리고 이 가지는 끝도 없어요. 따도 따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제 가지 불고기, 가지나물, 가지전, 또 가지밥, 또 찌개도 가지찌개 여러가지 재료를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. 아 참 지금 야채값이 올랐다고 난리인데 우리 밭에 가면 참 풍성하게 공짜로 이 먹거리 무공에 친환경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해요. 장마철이라 지금 다른 데는 비닐하우스가 다 이게 난리가 났는데 풍성 무너지고 온데구 우리 텃밭에서는 이렇게 계속 비를 맞고 더 깻잎도 더 넓어지고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아 참 감사하죠. 아 참 outlet